네 오늘은 당신도 잠 못들고 있었군요의 저자 은종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는 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명상하는 작가이자 퍼포먼스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이너벨 은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작가님 그 이력을 보니까 명상가이시면서 또 철학 박사. 사실 이게 저는 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긴 보여요. 왜냐하면 뭐 철학이라고 하면 이제 좀 삶은 무엇인가 이런 거 하면서 명상은 또 이제 내 생각정리 나를 좀 알아가는 이런 비슷한 이미지에서 떠오르잖아요. 명상가와 철학 박사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인가요?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떠내려가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떠내려가면서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떠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명상가, 철학가는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문제를 항상 질문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떠내려간다는 그 말뜻은 내가 어디로 간다는 그 목적 의식 없이 그냥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인가요? 네. 그러니까는 인생을 살 때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많이 보나요? 남을 많이 보나요? 남을 많이 보죠. 남을 많이 보죠. 옆집이 몇 평으로 의사를 가는지, 얼마짜리로 가는지, 차를 어떤 걸 사는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나무와 같아요. 큰 나무, 뿌리가 깊은 나무. 뿌리가 깊은 나무는 자기 뿌리가 깊으면서 세상에 유익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그런데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날 없다고. 우리는 옆을 보잖아요. 자꾸만 가지로 올라가서 남들과 비교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언제 끝날지를 모르고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남들 가니까 가는 식으로 가는 것을 저는 요즘에 떠내려가는 삶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떠내려가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 그런 거 하나 만들어보려고 해요. 강물에 너무 휩쓸려 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질문과 명상으로 강두계에 올라앉아서 나는 어디로 가고 싶은지, 세상은 어떻게 돌아갔는지, 그걸 알아서 진짜 내가 가고 싶은 삶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명상가와 철학가로 산다는 것은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주인으로 살지 못한다. 이런 의미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요즘에 자기주도적인 삶, 자기 인생을 살자, 내 삶을 살자, 선택적인 행복, 가치 있는 삶, 그런 데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지혜로워졌다는 얘기예요. 이제 살만큼 살아보고 경제적인 거, 남과 비교하는 거 살아보고 나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줄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면서 자기주도적인 삶, 선택적인 행복, 그런 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께서는 내가 언제부터 이거 떠내려가는 삶을 살았구나, 이걸 깨달으시고 내 삶을 살기 시작하셨나요? 별 오래되지 않았어요. 제가 50살이 되었을 때 갑자기 마음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 이대로 살 수 없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내 속에 가슴 설렘이 없고 뭔가 불행하지는 않은데 행복하지 않다는 자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추구하는 꿈, 목표가 분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가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와 타협을 하다 보니까 타협을 너무 많이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선택한 행복, 내 주도적인 삶이라기보다는 주의에서 기대하고 요청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내 생에 다음 생에 이렇게 자꾸 미루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건 아니지. 왜 내 생까지 미루느냐.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번에 하자. 그래서 제가 만 50살에 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면서 이제 본격적인 제 주도적인 삶. 그것이 이제 명상가의 삶이고 철학가의 삶이더라고요. 아니 이제 그 책에 써주신 거 보면 단전호흡을 비롯해서 동서양의 다양한 수행, 전통을 섭렵하면서 직접 수행을 하셨다. 이제 저는 사실 명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명상이 부정적이지는 않아요. 그냥 이제 아마 대다수의 사람처럼 명상으로 하면 좋은 거 아니야? 이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명상은 제가 이제 저도 체험을 해보고 경험을 해봤을 거잖아요. 그럼 제가 했던 이 명상들은 가만히 조명사에 앉아가지고 눈 감고 뭔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뭐 약간 알아차림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내가 그 생각하지 않는 것에 뭔가 생각하지 그런 거에 생각해 잔념을 다 없애면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걸 뭐 수행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교육을 받고 수행이 있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명상을 자기가 혼자서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앉아있거든요. 근데 그냥 앉아있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세상에 수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방법을 제대로 몰라서 해요. 명상하는 방법을?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좋은 선생님이 필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명상을 지도하는 방법 중에 1대1 명상 코칭을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퍼포먼스 코칭, 명상 코칭을 하게 되는데 그 시작이 이거예요. 왜 사람들이 마음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여기저기서 진짜 앉아서 명상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왜 삶이 원천적으로 바뀌지 않는가? 그랬더니 제가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한 거죠. 바른 지도가 부족한 거죠. 그리고 명상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잡념을 없애서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고요하게 해서 깨어있는 거죠. 그렇게 깨어있으면 세상이 있는 그대로 보여요. 있는 그대로 보이면 애자일이죠.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의 현상이 가만 안 있거든요. 계속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움직임에 따라서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그리고 관성의 법칙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상을 해서 산란한 마음을 멈추고 생각을 쉬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텅 비고 오픈되면 그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들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에서는 알아차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알아차림이란 뭐냐면 첫 번째 내가 무언가에 가리고 있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이래야 된다 하는 고집이나 또는 선입견 편견 또는 살았으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하는 관성의 법칙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살고 있는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거를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알아차려야 돼요. 그 알아차림이 엄청 중요하니까 그렇게 알아차리면 자기가 옵션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맞는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 옵션을 갖게 되면 선택권이 넓어지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 수가 있고 훨씬 가능성이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명상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이제 알아차린다는 게 사실은 약간 명상하고 조금 반대해 있을 수 있지만 물질 만능주의가 되면서 돈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됐잖아요. 요즘 시대에 특히 MZ세대는 특히 더 그렇고 알아차려서 더 잘 사냐 했을 때 더 잘 사냐 하는 게 주관적인 행복은 사실 비교가 어렵고 그럼 돈을 더 잘 벌 수 있느냐 이렇게 연결이 됐을 때 나도 명상해서 돈 잘 벌어야겠다. 제가 볼 때는 확실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돈 많이 벌고 싶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나는 자기 욕구에 충실한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그게 뭐가 됐든 좋아요. 자유면 자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했을 때 선택지를 많이 가지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욕심에 가린다든지 끌린다든지 그다음에 남의 눈치를 많이 본다라든지 그러면 그러거나 또는 너무 그것을 구하고 싶은 나머지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그렇죠. 좁아지면 실수를 많이 하고 많은 가능성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명상은 약간 거리를 두는 거거든요. 막 과몰입돼 있는 것을 한 발 멀리 보면 어떻게 돼요? 시야가 넓어지죠. 시야가 점점점 넓어지면 나도 보이고 남 맘도 보이고 그럼 내가 선택을 해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을 거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요. 돈이 중요해. 그런데 이 사람이 나한테 감정적으로 건드려요. 감정이 휘말려야 되겠어요? 아니요. 알아차리죠. 내가 중요한 건 돈을 버는 거야. 이 사람을 통해서 나는 돈을 벌 거야. 나한테 감정적으로 나를 건든다고? 오케이. 상관없어요. 하지 않고 이 사람을 잘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인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의 힘? 멘탈? 이거 명상이 잡아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게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그 동생을 성접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공부해보신 거 한번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명상을 7살 때부터 했어요. 어머니께서 믿음이 깊으셔서 알려주셨는데 그러니까 무서움을 떨치는 방법,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들 알려주셨는데 명상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그야말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앉아 있어봐라. 그럼 나의 본래 내 모습이 보인다. 이런 거죠. 7살 때 처음 턱 앉아있어 봤는데 몸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몸이 없어져요. 앉아있는데 몸이 싹 없어지고 너무 편안하고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 명상이란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명상이 좋은 것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학교를 다니고 할 때 시험을 보려고 할 때 시험 보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잖아요. 긴장해서 안 했던 공부를 시험 전에 다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공부는 해야 할 때 하고 이제 시험 전에는 마음을 비우는 거죠. 명상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추어서 고요히 있는 것을 아니까 그냥 두고 적어도 실수는 하지 말자. 그런 심경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전 시험 볼 때마다 명상을 먼저 하고 시험 봤어요. 그렇게 해서 7살 때부터 명상을 경험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제가 본격적인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생각같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죠. 그래서 좀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단전호흡을 시작했어요. 단전호흡을 하루에 4시간씩 4년 동안 했어요. 제가 대학원 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시간도 많고 그래서 그때 4년 동안 4시간씩 해보니까 말하자면 출퇴근하고 근무하고 일하는 거 빼놓고는 다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앉아있어 봤는데 무슨 일이 안 일어나는 거야. 무슨 일이 아니라. 그때 저는 3년만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차 탈 때 버스 탈 때 가족들 모였을 때 명절 때 4년이라고 했잖아요. 4년 동안 명상만 하니까 가족들이 막 저 놀리는 거예요. 쟤는 좀 있으면 빗자루 타고 하면 날아갈 거라면서 그리고 제가 주의해도 뭐 하자면 안 하는 거예요. 명상해야 되니까 그러면 3년만 기다려봐. 무슨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왜 안 일어났냐 하니까 그 성문호흡이라고 그 단전호흡을 하면 기를 움직인 기. 기를 모으고 기를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은 엄청 건강해져요. 몸은 건강해지는데 질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의문하지 않으니까 깨달음이 없더라고요. 4년 동안 제가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안 해버렸어요. 그 뒤에는 명상을. 그래서 앉아서 하는 명상을 그 이유는 안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작은 깨달음. 뭐 큰 깨달음은 모르겠다. 부처님은 큰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나는 부처님처럼 깨달아서 세상을 구제한다 이것보다도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상에서 궁금한 건 다 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해답이 떠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어느 날 길거리에 가는데 연분홍꽃이 피었더라고요. 꽃만 피었어요. 잎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죠. 저는 궁금한 건 못 참아요. 어떻게 꽃이 잎이 없이 필 수 있나?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의문을 놓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의문이 1년 뒤에 괜찮아졌어요. 알게 됐어요. 뭐냐면 봄이 되면 그 자리에 엄청 예쁜 연두색 잎이 피어요. 그랬다가 여름에 비 맞고 장마가 지면서 싹 녹아 없어져요. 없어졌을 즈음에 초가을에 그 꽃이 피는 거예요. 그 꽃 이름이 상상화예요. 그런 식으로 궁금한 걸 계속하다 보니까 그것만 했겠어요. 사람 마음은 왜 이렇게 움직이는가 또 무슨 일 생기면 이게 내 문제인가 남의 문제인가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잘 알 수 있는 방법 없나 일을 할 때도 이것이 최선인가 어디 놀러 가서도 남들이 와글와글 놀고 있으면 여기가 최선인가 찾아보자. 그러니까 바닷가 같은 데도 놀러 가잖아요. 그럼 남들이 와글와글 놀고 있으면 우린 의문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달까? 그럼 옆에 가면 안 노는 데 있어요. 그런 데 가서 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모든 것을 저는 의문했어요. 그래서 작은 깨달음. 그렇게 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 제가 박사 논문을 안 써가지고 캐나다 벤쿠버에 있는 UBC에 가서 교환연구원으로 지냈거든요. 그때 이제 서양인들이 명상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보니까 그분들이 명상을 통해서 얻은 2.2가지를 꼽는데 의외였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생긴다. 그렇게 하고 자기 객관화가 된다. 이건 너무 이해가 가요. 자기 객관화 되는 거. 처음에 이렇게 과몰입돼 있다가 명상을 하면 놓고 쉬고 이렇게 하니까 객관적으로 보니까 많은 게 보이잖아요. 전모가 보이고. 그러면 자기도 객관적으로 보고 세상도 보이잖아요. 이거는 정말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명상을 통해서 깨달으면 없겠다. 이게 아니고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나를 제대로 알겠다. 그렇게 해서 나에 대한 과몰입으로 오는 많은 번민과 갈등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얻음과 동시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문제가 해결되니까 감사한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명상이라는 게 정말 궁극에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들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기는 특성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 져요. 그래서 자기 문제가 해결되고 세계적으로 그렇게 큰 부를 쌓은 분들 다 나중에 뭐 해요. 다 기부하고 자산활동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행복해지면 감사한 마음 때문에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벤쿠버에 가서 이제 서양인들의 그래서 뭐 그 서양에는 특히 이제 북미주에는 다양한 전통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본의 소토젠 뭐 린자이젠 린자이젠은 전 경험을 못했지만 그리고 티벳불도 위빠사나 이런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고 이제 한국을 들어왔더니 이제 한국을 들어와서 제가 이제 감사한 거 이런 걸 다 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땄어요. 그러고 내가 제 에너지가 또 남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도가의 고수 분께서 그 다시 도가 수련을 해보면 어떻게 했느냐. 그래가지고 그때는 또 제가 사문을 많이 다녔어요. 그분 주장은 이렇게 우리가 단전주 이렇게 수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갖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기가 통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천지인 그 전부 다 합력에 의해서 내 몸을 기를 통해 기가 돌면서 우리의 완성이 그러니까 완성도가 높아진다. 이것이 이제 그 도가 고수님의 주견이었는데 그래서 거의 1년 동안 제가 엄청 높은 산, 기가 있는 곳에 가서 또 앉아 있어봤거든요. 근데 그게 또 저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맨날 어디 가야 되니까. 네, 어렵죠. 그래서 그걸 안 했어요, 또. 그랬는데 또 제 친구가 티벳 불교 깊은 신심을 가진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티벳 불교 선생님을 만나야 될 것 같다고 소개를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균 림포체님을 뵙고 또 깔루림포체님을 뵀어요. 이제 그게 2년이 돼갖고 티벳 불교를 2010년부터 공부하게 됐죠. 거기다 또 다른 친구가 그래갖고는 안 된다.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깊은 깨달음이 꽤 뚫는 통찰력은 그래갖고 안 되고 돈호선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제가 아마 2009년, 10년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때 육조해능에 육조단경을 가지고 돈호선을 1년간,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3시간씩 했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것들을 섭력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복이 많은 거죠. 아니, 그렇게 여러 종교적 관점도 공부하시고 명상도 수행하시고 철학으로 박사까지 따시면서 답이 사실 궁금해요.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어떻게 결론 내리셨는지 그러니까 이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내가 다가 아니에요. 나는 나이면서 모든 것이에요. 사실은. 예를 들면 이거죠. 섬이 있잖아, 섬. 섬은 물 위에서 보면 따로따로 있잖아요. 따로따로 있으니까 섬이 아름답잖아요. 섬이 다붙어 있으면 안 예쁘잖아요. 섬이 이렇게 따로따로따로 다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개성이 다 있잖아요. 그 특성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너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도와줄 수 있어요.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르니까 서로를 도와주고 할 수 있지만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그 다른 면 깊은 곳에 섬이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다 맞나요. 그렇죠. 다 이어져 있죠. 네. 전 섬만 그런 줄 알았는데 산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난 여름에 로키산맥을 갔다 왔는데 로키산맥이 그냥 말 그대로 바위산이잖아요. 엄청 크거든요. 엄청 커서 장관을 이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바위가 밑에서는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이 몸으로 보면 각기 개별적인 개성과 특성을 가진 다른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나를 잘 생각해보면 내가 내가 다가 아니에요. 점심때 뭐 드셨어요? 뭐 드셨잖아요. 먹은 게 먹은 게 나예요. 왜냐하면 바깥에 게 나한테 들어왔잖아요. 내가 숨 쉬잖아요. 공기가 나한테 들어오잖아요. 나는 나이면서 공기예요. 내가 아침에 먹은 밥이고 점심에 먹은 밥이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떻게든 영향을 줘요. 그렇죠.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한 세계를 만나는 것 같잖아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변해요. 그럼 나는 누구예요? 우리는 시시각각 변하는데 그 모든 것 우리가 몸으로 보는 나와 이 몸으로 보는 나를 살게 하는 그 모든 것들에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로 만나져요. 어떤 면에서 마음 때문이에요. 마음 때문이라는 게 무슨 얘기죠? 마음, 마음. 마음은 어디 있어요? 자기 마음은 어디 있어요? 마음은 어디 있어요? 오늘 와보세요. 마음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나, 여기 있나 하잖아요. 그러면 크게 잡은 게 내 몸 전체의 마음이고 왜냐하면 여기서도 못 꺼내고 저기서도 못 꺼내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꼬집으면 아프잖아요. 그럼 마음이 여기에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넓게 잡으면 내 마음이 내 몸에 다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가만히 감으면 눈을 감으면 나라는 육체에 이 한계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런데 이게 저도 많이 들었어요. 이런 거 많이 듣잖아요. 우리는 사실 하나다. 이런 게 많이 하는데 내가 내 허벅지가 아프지만 작가님이 아프진 않잖아요. 그런데 누가 길거리 가다가 누가 엄청 불쌍한 사람을 보면 어때요? 그 마음이 있죠. 불쌍한 마음이 들잖아요. 네, 들죠. 누가 배고픈 사람을 보면 배고픈 게 느껴지죠. 누가 아프면 아픈 게 느껴지잖아요. 왜 느껴져요? 그게 뭐 이입이 됐거나 이제 그 사람의 마음 처지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 공감을 하는 그것이 마음이라는 요소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이 형체가 없어서 마음이 형체가 없어서 모든 곳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만 치면 나라는 게 경계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난주라는데 나도 계속해서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내 몸 안에만 갇혀 있지 않고 모든 곳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쌀을 먹었어. 나와는 전혀 다른데 그게 내가 되잖아요. 쌀에도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곳에 있는 그 마음이 생명력을 주고 그것이 우리 교류하면서 우리의 어떤 삶이 계속되죠. 써클 오브 라이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돌고 도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내가 모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맥락은 조금 이해될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이제 일반인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뭐 사돈이 땅에서 하면 배가 아프다라든지 아니면 뭐 그래도 여전히 나와 너 사이에 너의 슬픔이 내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내 슬픔이 상대방의 기쁨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슬프다고 상대방의 슬픔은 또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해서 나에 대한 이해가 되게 나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될수록 어떻게 살 것인가가 이제 밀접한 관련을 갖잖아요. 근데 나에 대한 이해를 나를 이 몸가진 나라고만 생각하면 행복해봤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뛰어봤자 벼룩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행복을 나의 행복 삼고 남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삶을 때 우리는 무한하게 확장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작가님 말씀대로 무한히 확장이 돼서 이제 작가님과 제가 이제 하나하고 이 영상에 보시는 분이 모두 하나란 말이에요. 이런 이제 인식의 개안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쫙 펼쳐졌어요. 그럼 삶이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삶이 당신이 기쁜 게 내가 기뻐져요. 그리고 친절해져요. 그리고 애틋해져요. 그리고 평화주의가 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나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거든요. 우리가 나와 너가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하면 나한테 좋은 일만 하고 너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하는데 어떻게든 영향을 끼치거든요. 사실 우리가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환경은 그냥 활용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환경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마시는 공기에 우리가 마시는 물에 그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모든 것이다. 이게 그냥 나는 나는 나이면서 모든 것이다. 이걸 이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는 거죠. 경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감, 교감 이것은 저는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공감과 교감이 생기고 저 상대, 상대 그러니까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내가 만나는 이 사람들을 나라고 생각하면 태도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나이면서 모든 것 나이면서 내가 아닌 것들과 상호작용하는 존재가 난 거예요. 보세요. 나는 이 몸 가진 개성을 가진 나이면서 내가 아닌 다른 존재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존재다. 이렇게 나를 규정하면 두 가지를 하게 돼요. 첫 번째는 나의 욕구 나의 꿈 나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아요. 그런데 살려고 하는데 내가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잖아요. 내가 혼자 있으면 이 옷은 누가 만들어줘요. 그렇죠. 누군가의 도움으로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삶 내 주도적인 행복을 택해 가지만 옆에 있는 다자와의 어떤 균형감과 공존을 통해서 이 나의 행복을 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해한 대로 한번 해보면 단순화시켜서 이 몸이 나라는 생각을 가지면 이제 내가 편안하고 내가 행복한 것만 생각하게 되는 건데 작가님도 저와 이제 하나가 됐고 보시는 게 하나가 되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작가님의 행복까지도 내 행복이 확장될 수 있는 거고 행복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읽은 거예요. 저는 돈 많이 없어도 돼요. 돈 많은 친구 있으면 돼요. 어때요? 그게 내 거가 되잖아요. 대신에 친구라는 것은 뭐예요? 이 친구도 나에게 매력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우리가 너무 돈, 돈, 돈 하는데 돈, 물질적인 거 외에 제가 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교류가 되는 거죠. 그럼 난 돈, 돈, 돈 안 해도 돈 버는 능력 별로든 돈 많이 못 벌어도 돈 잘 버는 친구가 돈 많이 벌고 난 그 친구에게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고 지지를 하고 좋은 친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그 친구와 나는 남과 내가 아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크게 보면 나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이 몸 가진 내가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의외로 굉장히 불안해요. 그러면 우리가 아슬아슬한 존재예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몸으로 봐서는 이렇게 일회적인 삶을 살지만 마음은 한 번도 어디 간 적이 없어. 왜냐하면 마음은 형체가 없어서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 찰나만 있을 따름이고 그 마음은 한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온 우주에 다 퍼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 한들 이 몸 바꿔서 또 다른 나의 모습으로 또 나는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내가 나이면서 나는 모든 것이라는 자각이 생기면서 걱정이 많이 없어졌어요. 심지어 죽는 거에 대한 걱정도 많이 없어졌죠. 사람들이 죽는 거 걱정 때문에 평소에 걱정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걱정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해요? 배고파 죽을까 봐. 외로워 죽을까 봐. 돈 없어 죽을까 봐. 그런데 죽는 것마저도 이 몸은 일회적인 존재여서 일회성이지만 내 마음은 영원해요. 또 옷 바꿔 입은 또 누군가가 또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변환해지고 죽을까 봐 일상의 걱정을 많이 안 하게 돼요. 지금 내용이 너무 깊게 들어가가지고 실질적인, 실용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번 작가님께서 쓰신 책 제목이 당신도 잠 못 들고 있었군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람들이 걱정, 불안 이런 것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고 있다. 이게 이제 깔려져 있는 제목인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실제적으로 잠 못 주무시는 분들 많죠? 엄청 많죠. 요즘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아파서 또는 걱정이 돼서 불안해서 돈이 없어서 또는 서러워서 이유는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연령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만 사실 힘든 게 현실인 거는 같아요. 저 또한 잠 못 잔 적도 많아요. 저는 잠만 못 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땐 많이 울었어요. 잠들려고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많은 시간들을 거치면서 우리가 그 바깥으로 보지 마요. 그럴 때일수록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자기 자신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아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과일 같은 걸 잘라서 청 만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레몬 청을 만들려면 레몬을 이렇게 한 박스 사잖아요. 그럼 그거 언제 다 쓰나 싶잖아요. 레몬은 한 번에 한 개씩만 썰면 한 박스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에 한 개를 안 썰고 쳐다만 보면서 저걸 언제 써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다양한 이유로 잠을 못 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사소한 거 사소한 거 하나라도 그것을 시도하고 실험하다 보면 레몬 한 개를 자르는 것 같아서 그 하나 자른 것에서 조금 자신감이 생기고 조금 조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가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방해한 요소들에 대해서 몇 가지 써주셨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첫 번째로 꼽아주신 거는 지난 날의 후회는 원망 상처 자책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잠을 못 잘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한 번 지워볼까요? 그렇죠. 잠 못 드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도 그때 왜 그랬을까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어릴 때 내가 생각이 짧았고 마음이 좁았고 소심했고 조급했구나 이것은 사실은 후회는 아니지만 자각이죠. 자각인데 그런 추진에 머물지도 않고 자꾸만 과거에 대해서 내가 그때 이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이런 후회를 하거나 그런데 그것은 너 때문이야 그래서 원망을 하거나 심지어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가 원망스러운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내가 고생을 했다.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 자책들 가지고 이제 잠을 못 이루고 또 하나는 상처예요. 상처 어린 시절에 엄마가 나를 돌보지 않아서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해서 그래서 어디를 가도 자신감이 없고 그렇다라는 상처를 얘기하는데 지나간 일은 지나가게 놔둬야 돼요. 사실 우리가 작년에 내린 눈을 마당에 쌓아둘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과거를 들춰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화살을 두 번 받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 수는 있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일어났다가 없어졌잖아요. 누구한테 서운한 말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서운한 말을 들었으면 듣고 나서 잊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서운한 말 한 번 들었는데 되내는 건 몇 번이에요. 천번만번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 맞았으면 그냥 빼고 화살 맞은 생각이 짓는 업으로 내가 자꾸 돌리면서 마음 안에 가시나무를 하나 심고 있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다. 난 상처받았어. 상처받은 사람은 그래서 누가 건들기만 하면 이 상처 때문에 이거를 증폭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중시켜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후회하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여줄 필요가 있고 또 하나 과거를 자꾸 돌아보면서 하는 것은 욕심이에요. 욕심.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이유는 지난번에 이렇게 됐으면 잘 됐을 텐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가능성은 더 잘 될 확률 더 못 될 확률 반반이잖아요. 그런데 욕심이 못 됐을 확률에 비해서 잘 됐을 확률을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잘 됐을 거를 생각해서 욕심 때문에 후회하는데 잘못 됐을 경우를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죠. 다행이죠. 다행이죠. 그래서 저는 이 과거에 대해서는 상처 한 번 받은 거 이제 독화살 뽑고 그냥 돌아보지 말고 후회부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상처 받은 거 그냥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남을 비난하고 나 자체하지 말고 그냥 한 번 왔다 지나가게 그냥 놔둬라. 그러니까 내가 지난 날을 생각해보면 그때로선 그것이 최선이었고 그때로선 힘들었지만 돌아보면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남았고 다 지나갔고 욕심 때문에 더 잘 됐을 경우만 생각하는데 더 안 됐을 경우로 생각하면 그저 다행스럽다. 그러니까 과거는 배우면 됐지. 돌아볼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설득도 하고 이해도 하고 욕심도 내려놓고 하면 과거를 우리가 좀 잘 현명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걸림돌 하나를 제거할 수 있는 거죠. 과거도 과거지만 사람들이 미래 때문에 오지도 않은 미래 때문에 그걸 막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해서 행복을 또 못 느끼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 미래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좀 우리가 대해야 될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러니 있잖아요. 과거는 과거는 항상 더 잘 됐을 때를 생각해가지고 후회하잖아요. 미래는 왜 꼭 안 됐을 때를 걱정해요? 될까 봐. 그렇게 될까 봐. 너무 웃긴 게 미래도 두 가지 가능성이거든. 더 잘 될 확률 더 안 될 확률 더 못 될 확률 그러면 과거를 놓고 하는 걸 하면 되잖아요. 일관성 있게 그렇죠. 일관성 있게 그렇죠. 과거를 그렇게 잘 될 걸 생각하려면 미래에 대해서 잘하면 적어도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사람은 과거에 대해서는 더 잘 될 걸 생각하면서 미래에 대해서는 더 안 될 걸 생각하니까 두렵잖아요. 그 아이러니로부터 좀 벗어나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반반의 확률이라는 것은 잊어버려도 된다라는 거죠. 저는 어떤 식이냐면 미래를 차라리 걱정하느니 가서 보자. 가서 보자. 가서 보자. 그리고 어차피 잘 될 확률도 많잖아요. 그러나 저는 오히려 호기심을 가져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하는 말이 많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봅시다. 판단 안 하는 거죠. 걱정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쓰잖아요.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없다는 얘기가 참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선택을 하면 돈을 벌어. 그럼 이게 좋은 거 아닌가? 돈 많은 게 꼭 좋은 건가요? 보세요.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내렸어요. 비가 좋은 거 나쁜 거예요. 모르죠. 개구리들은 좋아하겠죠. 그런데 공사하고 있어. 시멘트 발라야 되는 비가 와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거 안 좋죠. 안 좋죠. 그러니까 비는 비는 좋은지 나쁜지 정해지지 않았어요. 비는 그냥 내려야 될 때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맞이하는 자의 몫이죠. 이게 좋은가 나쁜가는. 그러면 결국은 모든 것들은 좋다 나쁘다를 정해지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그 얘기는 절대적으로 안 좋은 데는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절대적으로 안 좋거나 좋은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만한 끈이 있으면 긴 끈에 비하면 짧고 짧은 끈에 비하면 길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것들이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이고 인생 세홍심화를 하잖아요. 말이 갑자기 들어오는데 말을 타고 아들이 다리가 부러져서 안 좋았어. 다리가 부러져서 안 좋았는데 군대를 안 되게 돼서 야호 했어요. 계속 이런 게 계속 돌고 돌고 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는 지금 알 수 없어요. 오랜 세월 누적이 돼 봐야 아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합리화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대학에 붙어도 좋고 떨어져서 좋다. 그리고 가다 보면 제대로 사는 게 맞나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9.11 테러 났을 때 첫 출근한 사람도 있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 회사에 취직한 게 좋아요. 취직 못 된 게 좋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안 된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일인 거죠. 9.11 났을 때 그 건물에 출근한다는 것만으로 그분은 엄청 행복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좋은지 나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뭐가 좋은지 나쁜지 모르는 대신에 삶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요. 삶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걸 줘요. 문제는 내 걸 달라고 하니까 문제 거예요. 왜냐하면 삶은 삶은 제가 하나다 했잖아요. 삶은 하나라서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아. 인구만 해도 70억이에요. 거기다가 안 보이는 조그마한 생명까지 다 합치면 미생물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은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존재를 하나같이 사랑해서 다 살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믿음이 있어요. 삶은 나를 사랑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걸 준다. 언제 주느냐 때가 되면 준다라는 그래서 내가 이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건 좋은 것이다 저건 나쁜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진인사 대천명 그렇게 난 이걸 하고 싶었어. 그런데 문이 닫혀요. 그러면 그 문 앞에서 통곡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안 일어날 일은 안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일어났어. 문이 닫혔어요. 통곡하지 말고 돌아서면 창문이 열려야 된 거예요. 그럼 그쪽으로 가면 돼.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니까 사랑으로 인해서 닫아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이 많아요. 요즘에 제가 뭘 지원했는데 지원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길이 아닌가 봐. 그럼 정신 차리고 뭘 하지? 그럼 다른 기회가 오더라고. 그래서 마음이 안 상해요. 요즘에는. 그런데 이것을 잘 보면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우리는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어떻게든 지나왔고 또 지나다 보면 또 좋은 점도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양분할 수가 없고 좋으면서 안 좋은 것과 안 좋으면서 좋은 것이 혼재되어 있어요.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좋은 것을 우리에게 끌어당기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그리고 내가 좋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꼭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거죠. 겸허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내 생각이 짧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꼭 이래야 된다. 꼭 저래야 된다가 없으면 삶이 되게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모든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에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예를 들어서 직장을 가는 게 좋다. 가면 좋겠지. 그러면 직장 있는 사람들은 다 좋아야 되겠네요. 가놓고 고민하지 않아요? 그렇죠. 갈 때는 좋아 보이는데 가니까 안 좋은 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자기가 결혼할 때는 우수에 차서 담배 피는 남편이 오 멋있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꼴베기 싫어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좋은 거예요? 우수에 차서 남편이 좋은 거예요. 뭐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계속 변하거든요. 우리 마음도 변하고 상황도 계속 변하고 그리고 우리가 좋다 나쁘다로 이렇게 일괄하기에는 모든 것들이 너무 복합적인 요인으로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 나쁜 것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면 그런 대로부터 걱정이 줄어들죠. 걱정이. 우리가 자기계발서 이런 거 보게 되면 거기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종에 적든 생각을 하든 그리고 그것을 목표 달성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자기계발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방금 말씀하신 집착하는 것과 어떻게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게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엄청 현명했더라고요. 한문을 보면 하고자 할 욕자가 있거든요. 하고자 할 욕자가 있고 욕심욕자가 있어요. 하고자 할 욕자 밑에 마음심자 하나가 더 붙은 게 욕심욕자예요. 알겠죠? 바라고 원하고 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장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철명하게 마음이 한 번만 더 가면 욕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좋은 의도로서 구하는 거죠. 저는 그 한자를 보면서 오 중국 사람들 옛날 사람들 현명했네. 그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을 하고 구하되 집착을 안 해요. 집착하면 불안해요. 이게 조금 제가 이해한 대로 말씀을 드려보면 내가 어떤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 그런데 하루 8시간씩 공부하고 그런 행동이나 노력은 해야겠지만 이 마음에서 나 이 대학 아니면 안 돼. 나 이 대학 떠나면 내 인생 망한 거야. 이런 마음은 가질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운동선수나 예술가들이 공연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집착하고 해야 돼요? 공연 잘해야 돼. 이 게임 잘해야 돼. 그렇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아니요. 더 망할 것 같은데.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려놓고 잘하잖아요. 마음을 내려놓고 그래야 더 퍼포먼스가 잘 나온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매사를 우리가 구할 때 구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집착해서 힘을 줘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힘 빼는 거예요. 힘 빼는 거. 말씀하시는 걸 쭉 들어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나를 아는 게 일단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나를 모르고서는 이 모든 얘기들이 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나를 좀 아는 방법 어떻게 좀 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네. 참 어렵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명상과 의문이라고 생각해요. 명상을 하면 명상을 한다는 건 뭐냐면 떠내려가던 삶을 멈추고 강뚝으로 올라오죠. 강뚝으로 올라와서 멈추어 고유히 쉬는 거죠. 쉬면 이렇게 쉬어져요. 그래서 멈추어 쉬게 하는 것은 우리의 표층의 마음이에요. 그것은 내 몸 나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이거든요. 그 표층 마음은 제가 원숭이 마음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거든요. 서양에서 몽키마인드를 하잖아요. 그 원숭이 마음은 성질도 급하고 욕심도 많고 그런데 생명력이 있어요. 그 원숭이 마음이 있어서 위험한 것을 바로 감지하고 손해볼 것을 감지하고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원숭이가 너무 과몰입하는 게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걱정을 하고 너무 내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표층의 마음 너머에 심층의 마음이 있어요. 표층의 마음이 비구름 바람이라면 심층의 마음은 저는 잠든 거인의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잠든 거인의 마음은 하늘로 치면 비구름 바람 너머에 있는 허공이에요. 허공이기 때문에 이게 안 통하는 데가 없어요. 아까 말했던 마음이잖아요. 마음 그 마음이 모든 곳에 통해 있는데 이 잠든 거인의 마음이 작동하도록 원숭이 마음을 쉬게 하는 게 그게 명상이에요. 그래서 원숭이는 보세요. 내 중심 내 몸 중심 내 생명의 아니 내 욕심 그리고 지금 이런 것만 다 중심으로 피 그리고 피 자기하고 자기 자식 가족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 원숭이 마음을 내려놓는데 이 원숭이 마음 일단 멈추면 멈추면 일단은 제대로 보여요. 우리가 카메라가 있지만 카메라가 흔들리면 피사체가 안 보이잖아요. 이 원숭이를 일단 멈추라고 하는 거죠. 멈추게 하면 참 잘 보이고 원숭이가 너무 열심히 하면 관성의 법칙에 또 끌려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숭이 보고 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은 이 표층의 마음 그러니까 감정 생각에 휘둘리는 이 원숭이 마음을 쉬고 우리의 심층의 마음 좀 더 본질적이고 깊고 고요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 잠든 거인의 마음이 깨어나면 얘가 알아서 작동하면 이거는 굉장히 파워풀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숭이 마음이 쉬면 원숭이 마음은 어떻냐면 내가 지금 살던 대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내가 경험한 거 세상이 얼마나 큰데 내 경험한 거 위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쉬면 원숭이 마음이 쉬면 점점점점 세상이 객관적으로 보면서 나도 보이고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생명은 본능이 있거든요.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고 싶은 그 본능이 내면의 목소리로 들려와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소란하고 바깥으로 신경을 쓰고 계속 남들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하느라 자신을 좀 보살펴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멈추어 고요히 산란하지 않게 쉬고 있으면 내면에서부터 어떤 울림의 소리 정말 깊은 내가 돌봐주지 않았던 정말 자기다운 자기가 이제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알려면 바깥이 아니라 밖으로 향하던 관심을 내면으로 돌려서 멈추고 고요하게 편안하게 쉬면 내가 보인다. 그거 하나고 또 하나는 의문하는 거요. 질문하는 거. 나 지금 이대로 괜찮아? 한 번씩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냥 못 모르고 막 떠내려가다가 너 지금 어디 가는 거야? 행복한 거 맞아? 너 진짜 괜찮은 거 맞아? 누가 남이라도 물어주거나 아니면 스스로라도 물어봤을 때 어? 나 아닌 것 같은데? 불행하지는 않은데 행복하지도 않은 것 같아. 또는 나 안 행복한데 불행하지도 않아. 그런데 중요한 건 안 행복해. 그러면 이 삶을 그대로 계속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또 다른 방법이 있나? 그렇다면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지? 어떤 삶을 살려면은 먹고 살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살려면은 내 재능은 어디에 있지? 그리고 내가 인생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어디에 있지? 이런 많은 것들을 의문하면서 자기 답은 자기가 찾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남들에게 자꾸 답을 찾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 개발, 자기 성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난 양의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산 넘어 산이에요. 계속 산 넘어 산인데 더 정신이 없어.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는 더 잘 몰라. 그것도 확인은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정보를 모아서 결국에는 내면화의 과정을 거쳐서 자기에게 맞는 것과 자기에게 맞지 않는 것을 선택과 집중해야 돼요. 뭐 세상에 좋은 정보야 많죠. 그런데 그 모든 정보를 내가 이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그것을 집중해서 자기가 잘할 수 있고 하고 싶고 자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집중을 해나가야죠. 명상과 의문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행복의 길로 나가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행복을 뚜렷한 자기의 행복을 어떤 우선시하게 되면 그 다른 옆에 있는 나 아닌 다른 것과 상호작용을 할 때도 그냥 대수롭지 않은 일은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어떤 성공한 사업가가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청 성공한 사업가가 식당에 갔는데 자기가 스테이크를 주문했는데 치킨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나는 스테이크를 주문했는데 치킨을 바꿔달라 해야죠. 그분은 안 바꿔달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에 내 에너지를 쏟아볼 중요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치킨을 먹든 스테이크를 먹든 자기는 안 중요해서 주는 대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가 그런 내면화 과정과 질문과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서 자기 갈 길이 정해지잖아요. 자기 갈 길이 정해지고 꿈과 목표가 뚜렷해지면 사람이 빛이 나요. 희망이 생기고 가슴 설렘이 생기고 빛이 나면 어떻게 되냐면 주위에 그냥 중요하지 않은 일은 대범하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목표의식이 뚜렷하지 않고 자기 행복은 정말 주도적인 행복은 보살피지 않고 남들 하는 거 따라가다 보니까 정신없이 막 가고 있는데 안 그래도 정신없어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마음도 약하고 멘탈도 무너져 있는데 주위에서 살짝만 건드려도 막 힘들어하잖아요. 그것은 사실은 꼭 남 탓은 아니에요. 남 탓일 수도 있지만 내가 멘탈이 강하고 내 목적 의식이 뚜렷해지고 내 꿈이 명료해진다면 신경 안 써도 될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범해져요. 우리가 너무 소심한 저도 어릴 때 그랬더라고요. 난 말할 것도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는데 이제 세월 지나고 보니까 정말 내가 소심했구나. 그 소심했던 이유는 내가 목표의식이 뚜렷하지 못했다. 그것은 내 꿈을 정확하게 실현하려는 의지가 박약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목표가 없었거나 알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그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들에서 크게 흔들리고 반응하고 이제 된다는 말씀이죠. 명확한 목표가 딱 세워지면 그거 말고는 뭐 어떻게든 오케이 오케이 난 할 거 할게 이거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그런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알기도 굉장히 어렵지만 만약에 알았어요. 내가 뭐 원하는 삶의 모습이라든지 삶아서 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 현실적인 여건상 내가 뭐 부양할 때 가족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뭘 하고 싶은데 가까운 사람을 자꾸 막는다든지 이런 조건들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못 살아. 많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도 그랬어요. 정확하게 저도 그랬어요. 정확하게 저도 그래가지고 산책을 많이 했어요. 산책을 많이 하고 이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썼어요. 이 책을 쓰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막 하면서 도대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지? 그렇다면 내가 잘하고 살고 싶은 삶을 살아야 된다 생각해 보니까 나는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한다. 이 두 가지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썼는데 글을 쓰는데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죠. 분명히 내가 불행하지 않지만 행복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지를 모르는 상태니까 지난 세월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지난 세월을 이렇게 다 돌아보면서 글을 계속 써나가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저와 다른 제가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박잖아요. 사람들이 에너지틱하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처 이런 말 싫어하거든요. 상처? 그건 심약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멘탈이 강하면 strong spirit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 그래서 저는 막 꾸역꾸역 이겨내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글을 쫙 쓰면서 제가 보이더라고요. 나는 흔들렸고 너무 어졌고 상처받았다. 그 사실을 알아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니까 마음이 엄청 안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버티고 있었던 거죠. 나는 이런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갈 길이 멀어. 그런 거 갖고 신경 쓰는 새가 어딨어. 어디 상처를 받아. 이런 식으로 막 했는데 제가 들으니까 저도 상처받았고 여러 가지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난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이건 전부 다 억지인 거죠. 그러니까 억지를 딱 내려놓으니까 제가 너무나 안정이 되는 아 나도 이런 사람이야. 있는 대로 인정을 딱 하니까 제가 이제 안정이 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글을 쓰면서 주위 사람도 돌아보고 내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만났던 사람들도 보고 하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색깔만 다를 뿐 삶의 무게를 감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제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고 안정이 되니까 남들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남들이 동경상련의 동지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동지같이 느껴지면서 애정과 애틋함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문제가 해결되고 남들에 대한 애정이 생기고 그와 동시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쭉 보니까 글을 쓰고 쭉 하다 보니까 아 나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걸 좋아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뭘로 행복하게 해줄까? 짜장미를 사주면서 행복하게 해줄까? 네. 그것도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나는 돈은 잘 버는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전달을 해주도록 나는 계속 글을 써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나는 명상 선생님을 해야 되겠다. 명상의 주력을 해서 어떤 형태로든 사람에게 명상을 통해서 자기 중심을 세워서 무성한 울창한 큰 나무처럼 거목처럼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돕고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앞으로의 삶이 명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게 됐어요. 제가 가까운 사람 중에 본인이 원하는 삶이 그냥 뭐 자기는 그냥 책을 읽으면서 그냥 뭐 투자를 하면서 살고 싶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분이 아직 독립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보시기에 특히 엄마가 보시기에는 너는 그 나이 먹도록 집에서 뭐 하고 있냐 책이나 읽고 있냐 취업활동 이런 거 안 하고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제 또 거기에 또 굉장히 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좀 가면 냅두지. 엄마가 막 뭐라고 하고 하면 스트레스 주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또 부모 자식 간이니까 또 이제 뭐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또 괴롭고 이런 상황에 처음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거는 처음분이 한 분일까요? 많이 있겠죠? 그런 위인에 처하신 분이 한 분일까요? 제가 볼 때는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냥 성장기 나라에 뭐 직업도 많고 자기가 노력만 하면 직장을 구하기도 쉽고 그랬지만 요즘은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직장도 갖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렇게 선택의 폭이 너무 넓어진 거죠. 옛날에는 그냥 대학 졸업하고 그냥 직장 가면 그냥 배를 탄 것과 같았어요. 그 배가 잘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꿈을 어릴 때 못 찾았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어릴 때부터 자기 꿈을 찾았다면 준비했겠지. 준비했겠지. 준비 못 했잖아요. 왜 못 했어요?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었겠죠. 사는 이유도 있을 거고 우리나라 프로그램상 그럴 수도 있고 기회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엄마 삶을 살았기 때문에요. 엄마가 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엄마나 아빠나 가족이 기대하는 삶을 사느라 많은 시간을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많은 시간을 그냥 보내버리고 이제 머리가 좀 컸어요. 머리가 크고 보니까 그건 내 삶이 아닌 것 같아? 정신을 차려놓고 보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의 삶을 살았으니까 엄마가 내가 정신을 차릴 동안 좀 보살펴 주셔야 되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엄마와 엄마의 도움을 받으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행복을 우선시하라니까? 그럼 엄마를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 엄마의 도움을 받으면서 나도 내 준비할 것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잖아요. 레몬을 떠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싶은 삶이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꽤 못 살아요. 애가 있어서. 그렇죠. 또는 결혼 생활을 해야 되고 또는 엄마, 아빠의 요구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몬 한 개 정도는 있어요. 그분들의 요구가 아니라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삶의 어떤 레몬 한 개 레몬 한 개를 발견해 레몬 한 개씩 썰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 이 성공 경험이 자기 자신감을 주거든요. 한 개 잘라보니까 잘라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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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자기 역량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경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때 비로소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거죠. 혹시 이런 문제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원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엄마의 삶이라고 하셨지만 저도 저를 돌이켜보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우리나라 교육 여건상 그런 게 생각할 기회도 없긴 하지만 부모님이 좋다니까 나도 좋고 내가 이거 원한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커서 보니 원하는 게 아니었더라. 이 얘기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사실은 지금 진짜 원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걸 수 있잖아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사람들한테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10년만 살다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고 싶냐. 예를 들어서 한 달만 살다가 죽는데 이건 되게 쉽거든요. 직장도 안 가고 나는 탈탈 틀어서 하고 싶은 거 하다 죽으면 되잖아요. 근데 10년은 좀 달라요. 10년은 거쳐도 있어야 되고 생계도 해결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삶을 살아야잖아요. 그래서 10년 산다고 생각하면 선택이 좀 쉬워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신발을 하나 버렸거든요. 신발을 샀는데 어디 신고 나가면은 발이 아픈 거예요. 돌아오면. 그런데 신발을 이렇게 살펴면 안 떨어져요. 왜 안 떨어졌겠어요? 불편하니까 안 신으니까 안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게 계속 신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10년만 산다고 생각하니 저는 환경 보호도 있어요. 물건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10년만 살다 생각하니까 그냥 쓰레기통에 딱 두 개를 집어넣어버렸어요. 집어넣고 새신을 샀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변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신발 하나 바꿨는데 그렇게 마음이 가쁘다고 어디 나갈 때마다 말이 변한 거죠. 그런데 신발뿐이겠어요. 신발뿐일까요?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직장일 수도 있고 또는 사는 곳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10년만 산다고 생각하면 정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좀 더 쉽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꼭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니까 한 번 선택했으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질문은 모든 걸 이루었다고 생각해. 돈도 다 벌었고 부기와 성공을 다 했다고 생각해. 그랬을 때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고 제가 질문하죠. 사람들한테. 뭐 하고 싶어요? 뭐 생각나는 거 있죠? 저는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럼 자기 길을 찾은 거네요. 제가 명상 코칭을 하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해 지금 5학년 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만약에 너가 다 이루었다면 어떻게 살고 싶어? 그랬더니 의외의 대답을 하더라고요. 뭐래요? 제과제빵 자격증을 따가지고 빵과 쿠키는 제가 구워 먹으면서 땅 있는 단독주택을 사서 채소를 가꾸면서 농사 지어서 자기가 먹고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목욕탕에 가서 수영하면서 살고 싶어요. 상당히 구체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다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살고 싶은 삶. 그것이 진짜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분들한테 이 질문 많이 해요. 10년만 살다가 죽는다면 어떻게 살래? 또는 모든 걸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살고 싶은 삶은 무엇인가? 그렇게 살아보자고 얘기를 하죠.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좀 너와 내가 결국은 하나인 존재다 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게 나는 얘한테 되게 호의를 베풀고 잘해줬는데 얘가 좀 나한테 서운하게 했어. 이럴 때 확 이제 괴리가 느껴지면서 약간 관계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스트레스도 좀 받고 내가 이렇게 산 게 맞나? 나만은 약간 호부되는 것 같고 이러면 이제 너와 나는 역시 하나가 아니었어. 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라고 해서 꼭 그렇게 그 곁에 두고 스트레스를 주고 받으면서 살아야 할까요? 하나지만 너는 저기 있어. 다른 애를 옆에다 둘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했으니까 살던 대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문제예요.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죠. 인간관계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내가 모든 것이 다 우리가 하나다라는 데 대한 이해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막연히 하나니까 이러면 하나도 안 들어맞아요. 이게 내 것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내 것이 안 될 때는 의문해야 돼요. 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의문해 가면서 이제 하다 보면은 아 이렇게 세상은 안 하구나 이 사람이 내 마음 같구나 그렇게 하고 내가 그런 마음을 주면 그 마음이 오거든요. 저는 믿음이 있어요. 오늘도 핸드폰 평생에 두 번 핸드폰 안 가지고 나오는 적이 있는데 오늘 핸드폰 안 가지고 나왔거든요. 전철 탔는데 그 사실을 깨달았으니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동네 주민들의 아주 따뜻한 호의로 제가 여기까지 무사하게 왔거든요. 그런 삶에 대한 믿음 경험이 자꾸 쌓이고 하면은 그런 게 이론적으로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느낌으로 와져요. 그러면은 이거는 좀 차원이 달라지죠. 그 이제 명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명상의 원리 명상의 원리는 뭘까요? 명상의 원리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숭이 마음을 쉬게 하고 닮은 거인을 깨우다. 원숭이 마음은 조급하고 산란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감정중심적이죠. 감정중심적이죠. 그런데 얘가 쉬고 얘가 쉬고 멈추면 잠든 거인의 마음이 일어나죠. 잠든 거인의 마음의 속성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연결감 그리고 고요 그리고 오픈되어 있어요. 활짝 열려 있어요. 그리고 암 암 명료함 이 암이거든요. 그 원숭이 마음이 쉬고 잠든 거인의 마음이 일어나면은 우리를 이렇게 산란하게 만드는 우리를 욕심 부리고 집착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사소한 것에 감정 소모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쉬어지면서 그 연결되어 있고 고요하고 명료하고 광화라고 한 잠든 거인의 마음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원숭이를 누가 그러는 거예요. 원숭이를 그러면은 못살기 이렇게 꽉 목을 쫄라야 되나요? 아니죠. 목을 쫄르는 게 아니고 원숭이를 달래서 원숭이와 잠든 거인이 함께 가야 돼요. 왜냐하면 원숭이 죽으면 나도 없어요. 원숭이 죽으면 내 몸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숭이 죽는 날은 우리가 죽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원숭이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몸이 살아있는 동안 원숭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잠든 거인의 마음이 깨어나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죠. 원숭이가 주도권을 잡느냐 잠든 거인의 마음이 주도권을 잡느냐. 그래서 주도권을 잡고 원숭이를 잘 길들여서 나의 행복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같이 조율 균형감 있게 조화롭게 살고 싶은 삶을 살아야 안정적이고 양심에 찔리지 않고 지속가능한 행복이 그럼 실질적으로 좀 명상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작가님이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그 원숭이를 어떻게 보면 잘 어르고 달래가지고 내가 목표한 대로 데려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평상시에 명상하는 방법 누구한테 안 배우더라도 가장 쉬운 방법은 일단은 돌아다니면 정신이 산란하니까 일단 앉혀요 고요한 곳에 앉아서 몸과 마음의 힘을 빼요 완전히 한번 같이 해보시는 몸과 마음의 힘을 완전히 빼고 이완을 하는 거죠 이완을 하고 모든 인위적인 노력을 멈춰요 모든 인위적인 노력을 멈추고 쉬는 거죠 쉬고 쉬면 쇠나무에 꽃이 핀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냥 쉬는 거예요 쉬고 인위적인 노력을 모든 것을 멈춘다는 것은 숨 쉬는 것마저도 내가 쉬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숨을 내가 쉰다고 하고 어떤 명상에서 사실 초보자에게는 호흡하는 법도 가르치거든요 세월이 좀 지나면 그 숨 쉬는 것마저도 인위적인 노력을 하지 않도록 하거든요 그럼 숨 쉬는 것도 인위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숨이 절로 쉬어져요 어떻게 쉬어져요 잘 때 숨 어떻게 쉬어요 알아서 쉬죠 잘 때 내가 숨 쉬지 않잖아요 나를 살아 숨 쉬게 하고 나를 이 땅에 오고 한 그 힘이 나를 숨 쉬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상을 할 때도 그 힘이 나를 통해서 숨 쉬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몸도 마음도 완전히 힘을 빼고 이완하죠 이완을 하고 모든 인위적인 노력을 멈추고 쉬고 쉽니다 호흡도 내가 쉬지 않고 그 힘에게 맡겨요 전 온 우주라고도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 그 하나의 나 거의 그에게 맡겨요 쉬고 쉬는 거죠 대신에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으면은 이제 처음에는 소리 들리고 생각이 막 나다가 생각이 점점점점 잠자잖아요 생각이 잠자고 산란함이 멈추면은 고요가 느껴져요 고요 고요가 느껴지고 텅빔이 느껴지죠 아까 말했던 그 허공과 같은 어떤 표층 마음을 넘어 심층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죠 깊이 들어가면은 무한히 열리는 게 느껴져요 열리는데 열리는데 연결되죠 모든 왜냐하면은 나라는 이 경계가 무의미해지면서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죠 하나로 연결되는데 하나로 연결되었을 때 명료함 암이 중요하잖아요 알아차림의 힘을 딱 일으켜서 모든 것들을 평등하게 무차별하게 오감으로 다 느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오감을 통한 감지 알만 있고 내가 사라져요 비이원이죠 그런 느낌까지 가면은 되게 좋은 명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전 캐나다에 9년 살았거든요 캐나다 되게 좋은 건 커뮤니티 시설이에요 그래서 수영을 가면은 한국과 다르게 핫톱이 있어요 핫톱이 넓고 깨끗하거든요 제가 옛날부터 내 마음의 본성이 어떨까 그게 되게 궁금해 가지고 이렇게 물 그 파란 타일에 깨끗한 물이 깨끗한 물이 있으면 마음이 이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눈뜨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물은 따뜻하고 바람은 시원하고 하잖아요 다 있는데 제가 그래서 안 자고 가만히 앉아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없어져 버렸어요 어느 순간 제가 없어지고 수영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360도가 다 감지 되는 거죠 눈을 이렇게 뜨고 있으면은 저기 미세한 움직임이 다 느껴져요 근데 내가 하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하나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무차별하게 다 느껴져요 근데 뒤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애기가 뛰어간다든지 공 던지는 거라든지 물 떨어진 소리라는 게 다 들려요 그리고 공기의 감촉 그래서 360도의 그 모든 것이 오가물통에 다 느껴지는데 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마음이 어느 특정한 곳에 붙어 있지 않아요 완전히 열려 있는 거죠 그것이 자라는 명상에 아주 근접한 상태예요 그런 마음을 느껴보는 식으로 혼자서 앉아서 가만히 해보고 지도자를 만나는 게 좋죠 교육을 받는 게 좋죠 근데 이거는 명상을 어느 정도 하면 효과나 내가 정말 좋다라든가 변화라든가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명상의 결과 이 좋은 점을 얻는 것은 한 송이 꽃을 피우는 일과 같다 라고 표현하거든요 한 송이 꽃을 피우려면 꽃에 집착하면 꽃이 안 피워요 씨는 여기인데 꽃에 집착을 한다? 씨만 보고 꽃을 자꾸 마요 제가 안 그래도 명상하는 분들이 꽃을 바라고 저한테 명상 배우러 왔다가 중간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꽃이 그렇게 쉽게 피나요? 저도 농사 짓는 걸 좋아해서 벤쿠프에 있을 때 8년도 오면 날 농사 지었는데 텃밭농사 농사의 시작은 남의 집에 있는 모종을 사다 심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지난 겨울에 거름부터 만들어요 흙에다가 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해놓고 고르는 거죠 그렇게 하고 풀난 것은 뽑고 해서 거름 줘서 밭을 다 뒤집어서 밭을 다 다듬은 뒤에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린 다음에 돌았으면 풀이 나거든요 풀도 뽑아주고 물도 줘야 돼요 그러면 차차차차 자라서 꽃이 피는 거거든요 그 꽃이 거름이 많고 물도 제때 제때 주고 하면 꽃이 좋아요 야채도 잘 자라잖아요 근데 씨만 보고 꽃에 욕심만 내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조급증 때문에 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명상을 하려면 제대로 천천히 그래서 제가 명상을 할 때 저는 1대1 명상 코칭을 많이 하거든요 너무 좋아요 상하이도 하고 캐나다도 한국도 하고 그냥 비대면으로 1대1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명상을 잘하려면 삶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 과제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많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대화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실탈에 같이 얽힌 걸 푸는 걸 도와요 그렇게 하면서 명상을 하죠 그럼 마음이 고요해지고 대화를 하면서 자기 생각도 정리가 되고 제가 또 응원과 지지와 함께 비춰주죠 그리고 제가 또 명상을 통해서 얻은 통찰력을 가미를 해가지고 이 삶의 거친 문제들을 해결해 주면서 명상을 시켜요 그러면 좀 더 빠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꽃 피우는 명상의 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너무 무궁무진해서 어떤 면 장기전이기도 해요 그런데 시작 안 하는 것보다는 시작을 하면 이건 과학이에요 좀 하면은 되고 양파 껍질 벗기듯이 저도 명상을 30년 이상 했는데 제 인생에 완전히 변화가 확 시작된 것은 5년 전이에요 그래서 다시 레몬을 떠올리세요 명상을 한 바구니에 레몬을 한꺼번에 자르는 게 아니라 한 개 붙어 자른다 그래서 차근차근 경험이 쌓여가면 더 깊어지는 명상의 맛을 볼 수가 있고 그에 따른 능력이 생겨요 아마 작가님 책을 보는 독자분들은 아마 내 삶을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싶다 아마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책을 볼 것 같은데 작가님께서는 행복이라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복이라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은 행복감을 얼마나 느끼는 삶이 내 삶 속에 존재하는 거더라고요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거 그렇죠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실제 내 삶 속에서 살아 숨 쉬는 그게 행복이더라고요 행복이 뭔가 하면 사람들은 돈 많으면 행복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돈 많은 사람도 애로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돈 엄청 많은 사람한테 제가 이번에 물어봤어요 네 돈이 많은 사람으로 사는데 무슨 애로가 있냐고 네 장단점을 알려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돈이 많으면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특히 아이들 공부시키고 할 때 원껏 해줄 수 있는 게 그렇죠 너무 고맙고 좋았대요 근데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좀 바람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색하다 돈을 안 쓴다 욕심부린다 그래가지고 내 돈 주고 내가 뭘 사는데도 남들 눈치를 봐야 되고 내가 뭐 구조금 뭐 이렇게 챙긴다 하더라도 작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도움을 경제적인 지원과 도움을 요청하고 기대하면서 와서 부탁을 했는데 이쪽에선 형편된다고 해줬는데 상대는 서운하고 그렇죠 그런 눈길과 뒤에서 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견디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행복이라는 것이 뭔가 생각했을 때 그분들도 그런 애로가 있는데 그럼 나는 정말 행복이 뭔가 했을 때 일상의 행복감이 많이 자주 횟수가 많은 삶이죠 제가 이제 행복할 때 어떨 때 행복한가를 느껴보니까 늦잠 잤을 때 자고 싶은 늦잠을 충분히 잤을 때 또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완수했을 때 완수했을 때 그리고 내가 좀 착한 일을 했을 때 부득할 때 그리고 좋은 데 가고 싶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그랬을 때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읽고 싶은 책 마음대로 읽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행복감들을 느낄 수 있는 여유 그 여유가 그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들죠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그 여유가 없다면 실제로 행복은 본인이 못 느끼고 통장이나 부동산에 묻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는 마음 살아있는 마음으로 그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삶을 어떤 삶을 구성하는 거 삶을 그렇게 요리해서 해나가는 거 그 안에 행복이 있지 않나 행복감의 확장 행복감의 횟수의 증가 이런 데서 행복한 삶이 가능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행복감은 삶마다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다르죠 각자 다르죠 그리고 저는 저는 돈이 중요하고 그 자극적인 그런 쾌감이 중요한 사람은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자기의 선택이라면 그런데 자기의 선택이 그건데 마음 깊은 곳에서 그게 싫다면 그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기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원숭이한테 휘둘리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은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그래서 제가 명상과 의문을 해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행복을 향한 어떤 목표로 세우고 그 꿈을 향해서 집중하다 보면은 네 몰입하게 되고 몰입감은 또 행복감을 증폭시키고 그리고 선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작가님께서 이제 삶의 슬픔 뭐 괴로움 이런 고통 같은 것들은 날씨와 같다라고 하셨더라고요 네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괴로움 뭐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은 날씨와 같아서 필요하면은 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내 문제든 세상의 문제든 뭐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천둥 번개가 뭐 내 뜻대로 되나요 그럼 오잖아요 그럼 내가 어디서 갔든 뭐 상대가 문제였든 내 삶에 일어날 일은 일어나는데 그런 식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날씨와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일어났다가 그냥 지나가게 음 이렇게 하는데 재밌는 것은 비온 후에 땅이 굳는다 뭐 이런 날 말이 있듯이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삶을 깊이 이해하게 하는 자양분 같은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저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고생해 본 사람을 좋아해요 음 안 해 본 사람도 좋고 고생해 본 사람은 빛깔과 향기가 강해요 음 음 그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네 그런 지혜의 폭도 넓어지고 음 또 그런 어려운 과정은 사람을 어떤 형태로든 성장시키거든요 음 그리고 그 경험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사람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큰 수술 해본 사람이 손 큰 수술 큰 수술 해본 사람이 큰 수술 들어간 사람 손을 다 잡으면서 음 음 편안히 다녀와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수술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이 손잡아 주는 거 하고 네 다르죠 다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에 닥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은 뭐 우리가 대비한다거나 준비한다거나 걱정한다고 해서 안 오는 건 아니고 음 정말 날씨와 같아서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음 또 그렇게 일어나는데 정신만 차리면 음 모든 그런 아픔 슬픔 괴로움 그런 것들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되고 그렇게 성장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강해지고 음 또 세상을 이해하는 그런 또 마음의 품 이런 것들이 넓어지고 그런 것들이 또 그 영양분이 사실 있잖아요 블루베리 좋아하세요 네 블루베리 좋은 블루베리를 얻으려면 네 냄새 나는 거름을 네 올려줘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그런 그런 힘든 그런 일들이 거름과 같아서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은 자양분이 되어서 우리에게 탐스러운 꽃을 피게 해서 나도 행복하고 타인에게도 또 유의미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요즘 좀 삶이 힘들다 라는 분들에게는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신가요 하 제가 그 책 당신도 잠 못 들고 있었군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제가 많이 아팠거든요 네 특히 저는 눈이 많이 떨리고 그래가지고 6년 동안 눈이 떨렸어요 눈이 떨리면 눈이 떨리는 게 아니에요 눈이 어떻게 떨리냐면 얼굴 근육이 움직이거든요 네 그곳이 나가서 번쩍번쩍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번쩍번쩍번쩍 하는 거죠 그걸 6년을 살은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뭐 이런저런 일로 아픈 일도 많고요 전 자다가 깬 일이 많거든요 자다가 깨가지고 하 몸을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 남의 방에서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죠 네 그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왜 또 잠을 못 자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 못 들고 있는 사람들이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잠 못 들고 힘겨워 살고 있는데 나는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잠 못 자고 있는 그 내가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애쓰느라 잠 못 자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공감을 한번 하고 나니까 이제 세상을 보다 보니까 진짜 잠 못 들고 힘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애쓴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만의 잘못은 아니다 시대가 너무 급변하고 또 AI의 등장으로 인하여 진짜 미래에 없어질 직업도 너무 많고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고 이게 선택의 폭도 많이 커지고 기회도 줄어들고 해서 정말 애쓴다는 말을 해주고 싶고 그런데 혼자만 그렇게 애쓰지 않으니까 좀 안심해도 된다 남들도 다 그렇게 애쓰니까 남들은 다 괜찮은데 나만 이런 거 아닌가 생각하면 진짜 우울하거든요 그 우울감이 이렇게 한 번씩 가슴을 쓸고 가면 진짜 너무 슬퍼서 그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진 않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가 뭐 부자라서 또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 있어요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이 색깔만 다를 뿐 감당하고 사는 어떤 삶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남들도 그렇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나만 그렇다라는 그 괴로움에서는 적어도 자유로워지길 바라요 그리고 또 다시 한 번 레몬 하나를 떠올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당장 뭐 취업의 기회를 갖거나 지금 당장 내 능력을 발휘하거나 지금 당장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레몬 하나를 써는 신경으로 내가 살고 싶고 살아야 되고 내가 잘하는 그 삶을 준비하는데 시간을 보내면 감정 소모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나의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행위 그것을 하나하나 해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빛이 보이고 인연을 만나고 그러면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희망을 잃지 말고 자기의 목표의식을 선명히 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을 썼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끝으로 구독자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십니다 네 당신도 잠 못들고 있었군요 일단은 이 책 좀 많이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을 읽으시고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어려움이 나만 겪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통해서 안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얘기했듯이 과거나 미래 이런 과거나 미래로부터 어떤 후회나 원망 상처나 불안이나 걱정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정말 내가 원하는 삶 내 속에는 있거든요 우리가 귀 기울여 주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뭐 남을 위해서 살겠다 뭐 어쩌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자신부터 돌보라 그래서 바깥으로 향하는 관심을 안으로 내면으로 돌려서 자기 자신의 오롯한 꿈과 소망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모두 지구별로 나라든 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꽃이의 소망을 보아서 스스로 물 주고 키우고 자양분을 줘서 스스로의 행복을 우선시해서 먼저 자기 자신으로 꽃 피어나라 꽃 피어나면 꽃을 피어날 따름인데 벌과나비 행복하거든요 제가 양귀비를 키워봤는데 양귀비가 아침에 꽃이 피면 꽃잎이 쭈글쭈글해요 왜냐하면 꽃봉오리에서 꽃잎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꽃잎이 엄청 쭈글쭈글한데 엄청 신선한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벌과나비가 새벽부터 날아와서 그 주스를 먹거든요 꽃은 피었을 따름이지만 행인 행복하고 벌과나비 행복하다 그래서 세상을 구하겠다 세상은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부터 돌보고 억지 피우지 않고 자기가 행복해지는데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어차피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에 공공선 함께 잘 사는 행복을 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무엇보다 자신을 돌보고 자기의 행복을 우선시해서 주도적이고 선택적인 자기의 행복을 좀 돌봐서 꽃으로 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당신도 잠 못들고 있었군요의 저자 은종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영상 반신 구독자 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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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